0307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k탑스입니다. bk탑스 은 은 동산은 1991년 3월 30일에 설립돼 2000년 12월 26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 이후 2010년 11월 2일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함 유통사업 부문에서는 유통과 bep 구매대행 서비스의 거래를 통한 기업소모성자태 등의 유통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21년 11월 마스크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유라인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마스크 사업부를 신설함 기업개요대시 동산은 1991년 3월 it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골제 등 원부제 및 bep 구매대행 서비스의 거래를 통한 기업소모성자태 등의 유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이미용기기 주방가전 주방용품 등의 국내 판권을 확보하여 쿠팡 이베이 코리아 등에 유통하고 있으며 쿠팡 및 이커머스 전용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 중임 대시 2020년 중 방역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자회사 bk1을 설립하였으며 마스크 제조 사업을 담당하는 유리인 코리아과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참테크도 인수하였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인 쿠팡향 생활가전 등의 유통이 부진하였으나 참존 생활건강 및 참존 글로벌향 마스크 공급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유도 전환 손실 발생 등으로 순 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삼성전자향 적외선 센서용 렌즈 공급 신제품 usb 방수링 출시 등에 따른 종속기업 참테크의 양호한 성장 유통 및 마스크 제조 부문의 안정적 사업형 위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23일 11시 31분 기준 장중 bk탑스의 시가 총액은 19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bk탑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399위입니다. bk탑스의 상장 주식수는 2124만 8145주입니다. bk탑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bk탑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7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3.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8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5.83배, 1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억원, 마이너스 103억원, 마이너스 9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90억원, 마이너스 342억원, 마이너스 144억원입니다. pktops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190.27%이고 유보율은 106.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3.47이며 전일 대비해